자 그 다음 질문 자 parents are still saying no 부모님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합니다 when their teenager daughters ask to buy 브리티니 스피어 스타일 허터 탑스 자 그들의 10대 딸들이 사는 것을 ask to buy 사는 것을 물어볼 때 라고 해도 되고 요청할 때라고 해도 되고 뭐 브리티니 스피어 스피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자 가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효리 생각하면 되겠다 고런 스타일의 허터 탑을 그러니까 이제 좀 노출이 심한 그 뭐 티셔츠 같은 건가봐 그러나 지금은 they are more likely to say it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그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front of a computer then at the shopping mall shopping mall 에서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 하는거지 자 a lot of parents 많은 부모님들이 who shopped online 쇼핑을 한다 온라인에서 for back to school clothes and supplies 그래서 그 back to school 하면 학교로 돌아가니까 신학기 옷과 그리고 학용품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 얘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head 그들의 아이들을 가진다 실제적으로 5형식 동서인데 그냥 간단하게 3형식으로 가자 자 그들 옆에 여기서 그들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댐셔브즈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여기 올라가라고 parents 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 주어가 이거면 같은거면 이거 댐셔브즈 아닌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아까 5형식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5형식 설명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 그냥 왜요 여기는 그들 옆에 그들의 아이들을 가진다 자 많은 젊은 많은 이 영스터 애들이 did the actual point and clicking 실제적인 포인트에서 클리킹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서 클릭 클릭 한다는 얘기지 자 while 여기는 뭐뭐 반면에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자 몇몇 부모님들은 사역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5형식이고 그들의 아이들이 바라보게 그래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모님들은 자기네가 직접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하는 거고 요기는 요기랑 관련된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냥 하게끔 하는 거고 자 그리고 most children chose the color of the clothes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거 시제로 사용됐다 과거 하여튼 골랐다 그 옷들의 색깔을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위해 산 그 옷의 색깔을 골랐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디자인을 부모님은 디자인을 고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디자인을 고르면 그 디자인의 색깔은 또 애들이 골랐다 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처럼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오늘때는 항상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명사 뒤에 오니까 꾸며야지 그러면 끝은 니은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부모님들이 인터넷에서 그들을 위해서 산 옷의 색깔을 대부분 아이들이 골랐다 여기까지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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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